방천화극 여포전사 무기를 다 갖고 용광로 화염 것으로 돌진을 발라서 미크로운가? 아니야 아냐 여기 로봇박을 준비하라고! 내 힘을 도와라! 내 카드가 맞나요? 내 손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카드와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복사한다. 내 힘을 도와라! 뭘까? 큰 거 올까? 앞에 친구가 있어서 말이야. 내 힘을 도와라! 내 힘을 도와라! 내 힘을 도와라! 버티자! 하필의 인노랴! 여기서! 체력 아끼고! 지금 뭐 계속 킬 노리고 있잖아. 어, 여기서! 이렇게 하자. 딜론? 최대한 체력 아끼는 방금. 내 힘을 도와라! 앞에 친구가 있어서 말이야. 뭐 한다. 뭐 할라 그래, 지금. 뭐 할라 그래. 뭐 할라 그래. 뭐 할라 그래, 지금. 계속 빌드업 하거든? 잠깐, 계산해야 되는데. 23 되나, 이거? 계산... 그냥 해볼까? 여포니까? 내게... 이 업계에 올려야 할 거다! 이 업계에 올려야 할 일은겠다! 다른 업계에 올려야 할 것 같지요. 지켜롱한 심장이 내 말이야. 대단체로 gens을 계산京 도와라할 것 같기도 하고 아멘